SMG 소음기 쏘나는데 먹을 사람? 뭐? SMG 소음기 쏘나는데 먹을 사람? 아 SMG 없어 나 지금 그 개물판 있으시단 분 전조 개물판 내가 갖고 있어 뱉어요 감사합니다 한탕 받아야지 성운씨 빨리 와 저 차고 있는데 가 있을게 다음 원은 쪼까만 해? 차 없는 것 같다 그럼 좀 빨리 가요 지금 거리 좀 있으니까 가야돼 아 진짜 이거 성운할만하네 혼자 저렇게 떡하니 서있으면 어떡하니 언제 끝나? 예? 왜요? 무슨 얘기? 학교? 뭔 학교? 8배웅이다 아저씨 아저씨 스카스 8배웅 먹을래요? 8배웅 먹어서 힘들려나? 어 좀 속이 불편하더라구요 베스트 케이스 너무 올라가 다음에 얘기하지 게임한다고 차단 가자 단절 단절된 소통 산 오른쪽으로 돌까 왼쪽으로 돌까 오토바이 하나 있긴 하네 근데 이 주변을 많이 내리지 않았었나? 여 뒤에 어 이쪽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 옆마을 왼쪽으로 돌자 오케이 이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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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토바이인거 같은데 그냥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아니야 여기 파밍하고 이토바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까? 한 번 뒤집힐 것 같아 많이 타서 절대 안탑니다 누가 탔어 아저씨 후회할텐데 좌패 내토나있네 야 2렙 뚝배기 여깄다 M16하고 여기 2렙 뚝배기 하나 있다 다 2렙 뚝배기 다 2렙 뚝배기 3렙 뚝배기 3렙 뚝배기 10렙 뚝배기 10렙 뚝배기 10렙 뚝배기 지금 렛차있어 아 렛구나 후라이팬 이따 여기 후라이팬 있어 여기 후라이팬 나 먹어도 돼? 있어? 몰라 아무나 가져가 두 분간 가져가지 않을까 너 갓 챙겼니? 오우야 챙겨 자 난 후라이팬 내 불판 에이씨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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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혹시 붐배없다 붐배 드세요 조끼 레벨 1짜리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레벨 3짜리 조끼가 안 보이되 그 파밍 다 있으면 부동산 번호 갑시다 그래 네 그 복덕방 아저씨 본거 있어요? 네 네 아 여기 아쉬운구나 비행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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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부가 아래였냐 위였냐 기어간다 옆으로 살짝 아래였던거 그래 있을수도 있네 저쪽 마을은 피하면서 가는게 좋은거 같고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거든 날씨 전화해 τί 손에 하 rede 수을 탄 4개 에 음악탄 1조 어 어어 아 아이 아 차가 이걸 못 걷어? 아 우리 마음이 차속에 들은거 같은데 차야? 응? 창소리가 들리네 차! 차! 창소리는 안 들리네 아 여기 거기야? 정중앙이네 진짜로 여기 조심해야겠다 문 닫혀 있네 나 고수상자 필요한 사람 한 3개 있어가지고 더 못먹어 이쪽 티비 하나 있어 사별스커프 있다 내가 쏴야지 아무것도 없다 여기 카고팔 있다 야 우리 정중앙 아니야? 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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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뜨자 정중앙아 아닌가? 아 저 밑에도 나와있네 여기도 구부상자 하나 더 있다 아 저 밑에도 가야죠 아 저 밑에도 가야죠 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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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왜? 왜 안되라 소화 박을테니까 잘하세요 미리 에너지 드링크 빨았다 야 근데 근처에 옆에 구의하고 옆에 나간다 야 차 왔다 앞에 빠르게 내려 옆에 아 휴발라 깔렸어 빨리 이거 3부터 구해 내가 구할게 보고있어 연막이랑 깎아 연막이랑 깎아 아 뭐야 와 한방이 대박이네 빨리 빨리 저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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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성현아 나 살려놔 아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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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절했다 저 빨간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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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기절했다 자국취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잠깐 기다려봐 가만있어 아이씨 왜 안돼 앉아야야 앉아야야 아 아 헤드샷 아 뭐야 왜 아이씨 뒤에 보고있어 뒤에 있더네도 어떻게돼 지금 기어서 차쪽으로 간다 지금 수소탄 간다 연막가 연막 연막? 잠깐만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응 오래 못있어 뒤에 가는가 뒤에 사람 있었어 근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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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었어 아 수소탄 내가 던져 내가 던져 아이씨 아이씨 사이밍스 있을거 같은데 차가 여기 됐는데 없는데 1층 1층은 없어 문 닫아 아 쪽백이 날라와가지고 승인아 승인아 2층에 적용용 퀵드로우 탄창 대형으로 있어 승인아 2층에 적용용 퀵드로우 탄창 대형으로 있어 차 탔다 승인아 3층에 적용하게 상대해드렸다 창고 뒤쪽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간으로 들어간다 완전 정중앙이네 차설이 서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총 쏘지말고 그래 우린 쏘지말고 피시방 파악하고 우리 쪽 썼어 우리 쪽으로 들어올거야 우리 있는거 알거든 차돼있어가지고 4명 못 열었다 저보다 거기 너무 대놓고 있어 아니 근데 여기서 못막으면 못막아 수류탄 아씨 나도 던진다 나도 던진다 저쪽으로 어씨 뭐야 뒤질뻔했다 잠깐만 진우가 봐야돼 진우가 봐줘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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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야야 아니 아 아 아 아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나 소모이한테 헤드 맞았어 나 소모이한테 헤드 맞았어 아니 왜 나를 쏴 살리자마자 사상 성강 앞에 있다 한명 소리난다 사명 살렸을거에요 오케이 창고로 여기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어떻게 할까? 내가 뒤치게 할까? 어차피 이거 너무 그거 딴 차 왔어 가볼게 딴 데 보고 있을거 아니야 우리 승민이 뒤로 돌았다 오케이 샷건 만세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뚝배기가 없어 얘 레벨3짜리 있지 않아? 내가 머리쌌나? 아니네 없네 팔벨이 있을거 보이고 뭐가 이렇게 좋아 지금 팔벨이 그렇게 안좋을수도 있어 빨리 치료하고 지금 위치는 되게 좋거든 어 아 나 못필했지 못필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 아 근데 앞에 창고가 더 좋다 지금 집값쌤 왔던 애는 어떻게 됐지? 지금 22명이 이 안에 있을거 아니야 뒤쪽이 있을텐데 아니 지금은 지금 아직 파랑은 안쪽 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창소리 들렸거든요 어 그니까 걔네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 차 많은거 보고 딴데갔나? 차 내려놓고 외곽으로 돌수도 있어 일단 그 레토나 새끼들은 창고에 있었거든 마지막 본건 쟤는 안나왔을거야 지금 창고 집값 제일 높아 어? 우리 오른쪽 엔터 통소리 저 병지 쪽 저 보인다 아 이건 창고 보고 있을게 나와요 잡... 잡아버리는게 나을거 같아 이미 조졌어요 우리의 위치는 조진 위치다 쟤 호구처럼 터 맞는 곳 마치 한반도처럼 엄마 휴대폰 잘 몰라요 샷샷샷 야지 발소리 들릴대 저거 뭐지? 한명 대가리 터졌는데 진호가 어디있었는지 모르겠어 저 앞에 보면 저 노란집 앞에 빨간집옥 아 저쪽이야? 그럼 나는 못 보게 아까 진호야 왼쪽으로 뛰어와서 왼쪽으로 네 봤어요 원 좁혀지고 우리는 언덕을 올라야겠다 이거 저거 죽은건가? 죽은거야 누워있는거야 쏴봐 휘터지면 알겠지 구방 쏴봐서 뒤지면 뒤지는거 아니면 아닙니까 타이벨 없어서 저 뭐 7탄? 7탄 7탄 개 많은데 나 50발 떨겄어 나 지금 250발 했어 나 이제 사실상 SKS는 이제 못쓰고 맞아요 자기장 또 펼쳤고 뛰어받았을끼야 좀 더 본거 같네 두 발 쐈는데 투덕하고 죽었어 자기장 창고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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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창고 마찬가지로 보다 언덕으로 도는게 나을거같아 그렇지 근데 뭐 존나많일거 같은데 아까 차 있는 애들도 언덕으로 돌았을거 같은데 창고랑 싸울수는 없잖아 그렇지 좀 여유있게 가자 좀 여유있게 가자 미리 저기 원 가깝다라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 C랑 점? 스페이스? 어 같이 앞에 누르면서 나만 못해 나만 못해 나만 안 돼 나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차 예쁘게 주차한거 봐 그치놈 여기있어 저 저 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덜고만 빨리 뛰어야 돼 어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조심해 아까 분명히 그쪽 저기 285 바냥 업 그 업 업 그대에 있어 세명이다 기겨서 오고 있었구나 3명 기절 가야 돼 mourning uh 총안할antwort 창고주의 창고주의 어 아씨 죽겠다 창고주의 저 aos!! 어우 아씨.. 창고주의 창고주의 아씨 죽겠다 창고주의 왜외외각으로 돌아 굳이 일자로 뛰지 창고 때문에 나무 끼면서 가야돼 초저저저! 1회 55 아씨 여기가 아닐군 어... 경기박 지역 사마 잠깐 창고주의 창고주의 야 야! 바로 앞에 Heritage 바로 앞에 오세요 기절 240 나무 뒤 나 치대부터 해 선생님 어디 바로 본 나무 240 나무 바로 기절이야? 아 기절이야 지금 뒤에 숨어있어 아 저기 보인다 여기서 야 근데 그 창고 주위에 창고 창고 친구도 있어 잠깐만 나 좀 이번에 창고 나와야 하거든 애들 아 죽었어 걔 죽었어 창고에도 주위 그리고 그 보급 쪽에 있던 애들 어 걔네 그 보급 먹었을거야 분명 한 명 죽었거든 보급 먹었던 애들 와 근데 이거 밀밭 쪽에 있겠네 창고 애들 가야 하는데 야 밀밭이니까 알지 진우야 안 빠지는데 안 빠지는데 그러게 이미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아이씨 이럴판에 먹는다 10초 어 움직임 보인다 움직임 보인다 지금 움직였어 창고에 움직였어 지금 나왔다 안 보인대 창고 있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왼쪽 왼쪽 일반 에스카스 나이스 저기 있다 갑옷 나온다 2명씩 기절 2명 기절에 한 명 놓쳤어 한 명 놓쳤어 앞에 있어 왼쪽 왼쪽 앞에 보이잖아 아니 왼쪽 승리야 왼쪽 뒤에 어 그쪽 그 방향 보이잖아 지금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대 연막에서 계속 실내 보였는데 3명 개들이구나 잠깐만 일밭에 그냥 웬만하면 먼저 드러내지마 무기 바꾼 것도 조심하고 이거 너무 뭉쳐있지마 어 3대3 어디서 봐줘야 돼 수능 내가 성원이라고 보고 있을게 우리한테 유의하니까 안하셨어 7초 6초 연사하라 할까? 나 하고 싶은 걸로 해 동접전이니까 뭐 알았으면 이제 움직일텐데? 갑자기 무거운 새끼가 이긴다 저기 있다! 내 앞에 있다! 330 방향! 330.. 오케이 기절! 앞에! 두 명 기절! 두 명 기절! 어! 거기 거기 있잖아! 아, 됐다! 어, 이겼네 뭐했어?